이처럼 학교 성면 철거에 대한 불신이 커지다 보니 학부모와 학교, 교육청 사이의 갈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거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청소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걱정이 가시지 않은 학부모들을 박희봉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겨울방학 동안 성면 해체 공사를 진행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당시 공사가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관할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면을 철거하고 걸러내는 과정에 규정을 어긴 사항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감리업체는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감리는 이걸 못 찾는 거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서류가 올라왔을 때 제대로 검토는 한 건가?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교에서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자료를 넘겼을 때 한 번 보기라도 했을까? 진짜 문제는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였습니다. 계약 후 등교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감기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성면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원래 이렇게 감기가 길게 가지 않는다. 어떻게 한 달이 넘게 감기를 달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항생제를 계속 먹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학부모들은 성면 철거 공사가 끝난 후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도 아이들을 계속 등교시켜야 했던 학부모들은 관할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1인 시위에는 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랑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나쁜 유해물질이 있으면 저랑 제 친구들이 뭔가 걱정하고 아플 것 같아서 학교보다는 엄마 따라서 시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목소리를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끝에 교육청은 학교 내부를 다시 대청소했습니다. 대청소를 결정하기까지는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공사하라고 금액만 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성면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관할 교육청은 당시 성면 철거 공사와 청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리업체의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성면 철거 공사는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올해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수년째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 교육기관의 관행적인 대응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추가 철거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정과 더 철저한 감시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